나 피부가 좀 고친 것 같은데 어디보자 그러네 관리 좀 해야겠지 잠깐 기다려봐 이게 뭐야? 매끈하게 노폐물 각질을 제거하고 자국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올인원 카밍 필링 패드다 어떻게 쓰는 건데? 그 패드를 보면은 한쪽은 볼록볼록 엠보면으로 튀어나와있고 한쪽은 좀 까실까실해 어 그러네 그래서 이 까실까실한걸로 자기 각질을 제거를 해 아 나 폼클렌지 안했는데 다행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으로 뒤집어가지고 바로 가운데? 응 우와 진짜? 바로 뒤집으면은 이제 또 거기 남아있는게 자기 피부를 매끈하게 해줄거야 우와 신기하다 이거 완전 IP상품인데? 한장으로 가능해? 어 한장으로 가능해 나같은 귀찮음이 많은 사람한테는 딱인데? 그거 하나만 들고 다녀 이제 이거? 응 아 그래야겠다 자기 안될거야? 응 당했어요 아직 내려가 아 그러네 약간 이게 까슬까슬한 면으로 어 들어온거 봐 약간 뭔가 시커메신거같은 느낌은 기분 탓인지 기분 탓이야 폼클렌징처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하면 좋네 괜찮은데? 앞으로 자기 술 먹고 취해서 누워있을때 내가 이걸로는 닦아줄 수 있겠다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응 앞으로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들어있지? 이거 이거는 어 125ml인데 음 60매 코슈 BHA 필링패드 125ml 여기 잡을때는 이렇게 집게로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항상 손으로 하지 말고 조심히 한장 이렇게 해서 예 오케이 어 확실히 여기 거칠고 여기가 엠포멘이구만 응 한번 써볼래? 자기 아직 세도 안했지?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앗 아이 맛있다 아버지 이렇게 Lamborghini jego 우린 이래 면